미성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90%가 먹다가 포기한다는 이거 바로 루트비어인데요 이름은 비어지만 알코올이 없거든요 심지어 콜라에도 소량 들어있다는 카페인 루트비어엔 없습니다 저는 루트비어의 존재를 8, 9년 전인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일상을 다루는 루틴에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루트비어의 제조사는 수백 길 정도로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루트비어 브랜드가 뭐냐면 바로 미국 출신 ANW입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 ANW 패스트푸드 매장이 가득한데요 평소 우리가 먹는 햄버거 세트에서 콜라 대신 루트비어를 주문할 수 있죠 ANW는 루트비어를 캔으로 판매할 정도로 진심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게 애초에 ANW의 시작이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루트비어를 판매하는 가판대였어요 근데 이름이 왜 루트비어일까요? 여기서 루트는 뿌리라는 뜻의 영문인데 설마 진짜 뿌리로 만든 음료인가? 네 맞습니다 주로 사르사파릴라와 사사프라스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다고 해요 루트비어 특유의 향이 이 나무뿌리 성분 덕에 난다고 하죠 그래 루트인건 이해가 되는데 맥주도 아닌게 왜 비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건 미국에 금주법이 있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누르지 말라면 괜히 누르고 싶잖아요 에이 암만 술이 먹고 싶어도 금주법은 지켜야 되니까 술 먹는 기분이라도 내고 싶은 사람들을 겨냥해 해서 비어라고 이름을 지어서 판매한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트티였다고 해요 근데 요놈 호불호가 상당히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널리 알려진 민트초코 하와이안 피자 평양냉면은 잽도 안 될 것 같은데 맛 표현을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이냐 일단 캔을 딱 따면 코를 자극한다는 파스 냄새 어떤 사람은 병원 복도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음료가 맞나 의구심을 가지고 한 입 먹어보면 콜라에 치약 섞은 맛 시럽을 때려넣은 가스월명수 등등 다채로운 표현의 후기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물파스 맛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이제 거기에 설탕이 가득 들어가서 달달한 물파스가 된 느낌이랄까요 자 말만 들었을 때는 참 난해하고 이걸 왜 먹나 싶기도 하죠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한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중독성이 장난 아니라고 하죠 처음엔 별로라고 해도 언제부턴가 자꾸 찾게 되고 정신 차려보니까 손에 쥐고 있다는 거죠 팝콘에는 콜라 치킨에는 맥주인 것처럼 역시 마실 거는 음식과의 궁합도 중요하죠 루트비어도 당당하게 한 궁합하는 내용 바로 햄버거 루트비어 특유의 시원한 향이 햄버거로 잔뜩 느끼해지고 기름 젖은 입안을 양치라도 한 듯 개운하게 리프레쉬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설탕 43g 묵직한 달달함으로 인해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심심하지 않게 톡 쏘는 탄산까지 이렇게 듣고 나니까 매니어층이 있을만하죠 심지어 미국 형님들은 루트비어를 변형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차가운 바닐라 이스크림을 동그랗게 한 스쿱 떠서 다른 의미로 시원한 루트비어에 퐁당 담근 다음에 동동 띄워먹는 거죠 어찌 보면 기괴해 보이지만 기존 물파스트 향에 은은한 바닐라 향과 달달한 맛을 더하고 살짝 녹아서 크리미해진 아이스크림이 입술에 닿는다고 생각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코카콜라도 원래 아이스크림 동동이로 띄워먹었다고 하잖아요 아참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동동 띄워먹는 거 정식 메뉴 이름은 플로트라고 합니다 TMI를 하나 말하자면 일본 오키나와에도 ANW 패스트푸드 매장이 있는데요 무려 1963년에 처음 오픈했죠 당시 오키나와에는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었고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들과 그 가족들을 타겟으로 오픈한 게 바로 ANW 매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매장을 보면 미국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아까 ANW 하면 뭐였죠? 루트비어였죠? 오키나와에는 ANW 매장이 꽤 있기도 하고 당연히 루트비어도 잔뜩 판매하고 있으니 혹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자 그럼 한국에는 루트비어가 없냐 아쉽게도 일반 마트에서는 따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루트비어가 햄버거랑 잘 어울린다고 했죠? 한국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도 맛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버거킹이 아니라 미국에서 건너온 또 다른 햄버거 브랜드 쉐이크 쉑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쉐이크 쉑에서 판매하는 루트비어는 ANW 제품이 아니라 아비타 제품이니까 참고하세요 이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비타 제품은 루이지애나주에 순수한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을 넣었다고 하네요 옥수수 설탕이나 과당이 없는 순수한 청량 음료임을 강조하고 있죠? 얘기가 잠깐 샜는데 세계화 시대인 만큼 굳이 발로 움직이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나 대신에 열심히 받아 건너오는 물건 특성상 최소 한 팩부터 주문이 가능해요 그래도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던 음료들보다는 가격이 착한 편입니다 355mm 뚱캔 12개에 28,500원 한 캔당 2375원 꼴이죠 사실 7,000원 정도 더 싼 곳이 있었는데 배송비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8,000원 정도 더 채워야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젠 없으면 아쉬운 제로 버전도 있고 크림소다 맛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세요 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상하게 제로 버전이 오리지널보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림소다의 맛은 달달한 바닐라 사탕 맛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한 루트비어도 리뷰를 해볼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개인적인 리뷰 콘텐츠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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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